안녕하세요. OK부동산 김소장입니다. 오늘 보실 집의 위치는 달소구 상인동 1428-6번지 더팰리스 건물이구요. 최신축 첫입자원 매물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구요. 정확한 위치는 지도로 확인하십시오. 오늘 매물은 풀옵션 투룸으로 귀한 전세네요. 보증금 1억에 월갈리비 10만원 그리고 월세나 반전세는 많은 분이 주십시오. 먼저 거실 보겠습니다. 거실은 여기 창가 쪽에 3,30m 나옵니다. 거실 크죠? 그리고 거실 보시면 벽대 벽 구조이기 때문에 쇼파 놓고 TV 놓고 가능한 인테리어입니다. 한쪽 벽면에는 에어컨 그리고 윗간접등 그리고 예쁜 인테리어 시공이 되어있구요. 창이 커서 너무나도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옆에 베란다 있습니다. 세탁기, 보일러, 빨래건들도 설치되어 있구요. 여기도 창이 굉장히 크네요. 거실에서 바라보면 이런 모습이 그려지고요. 신발 창이 굉장히 크네요. 싱크대입니다. 싱크대는 하늘색톤의 예쁜 싱크대구요. 냉장고가 굉장히 큰 거 들어와 있습니다. 마블 타일도 예쁘구요. 안쪽은 욕실입니다. 욕실도 마블 타일 깔끔하구요. 외부 한 개 창 시공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방입니다. 방 크기는 3m에 2m 80cm 크기. 방은 크진 않지만 체감이 굉장히 좋네요. 지금 보시는 방 이외에도 대구 전역에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방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좋은 방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구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